캐주얼 모바일 축구 게임 차구차구 포 카카오가 슈퍼컵 모드를 추가하는 등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차구차구 포 카카오는 친근감 있는 SD 캐릭터와 모바일에 최적화된 간단한 조작 방식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캐주얼 축구 게임인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전국 랭킹 배틀 시스템 슈퍼컵 모드가 추가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슈퍼컵 모드는 기존의 배틀 모드와 비교해 보상이 대폭 상향됨은 물론 나의 전국 순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스페셜 리그 월드 챌린지에서 획득한 가면 수집 현황에 따라 선수 카드 및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하는 가면 수집 미션, 빙고판 별 미션 완료 시 게임 재화인 차구볼은 물론 고급 선수 뽑기권 등을 지급하는 빙고 시스템도 추가해 더욱 재미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적용돼 iOS 유저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iOS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